야, 오 형사 아직 멀었어? 아니지. 나도 명색이 검사인데. 뭐야, 선배. 뭐야, 선배. 춤 안 춰? 아, 너무 피곤했어. 가자, 그만. 아, 뭐야. 지질체력. 선배, 그럼 우리 집 가서 조용하니 한 잔 더 알까? 희주야.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 어떡해. 갈까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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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? 왜, 무슨 일 있어? 아니야, 아무것도. 희주야. 응? 나 근데 오늘 진짜 예쁘다. 갑자기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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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